20일 새벽 3시 55분쯤 합천군 묘산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주택 전체와 냉장고,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태우고 2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당시 집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60대 아버지와 30대 아들이 소화기로 초기 진화를 시도했고, 50대 어머니가 소방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거실 뒤쪽 지붕에서 연기가 발생했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를 조사 중입니다.